음악 소위 천정이 뚫렸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는데요 유가라든지 니켈도 그렇고 곡물 가격들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 움직임과 함께 투자의 기회는 남아있는 것일까 SC 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쟁 상황은 분석이나 예측은 어렵긴 한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 내용들을 우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일단 3차까지 휴전회담을 했는데 큰 상관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한 15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주변국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기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그 UNHCR 그니까 UN 난민기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이 자료들로 봤을 때는 대략 그 옆에 폴란드로 거의 한 87만 명 이상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또 루마니아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그 밖의 국가 해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지금 이제 러시아로 빠져나간 인구도 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러시아계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국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프리자 원전을 이제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협상에 들어갈 때 이 원전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혹은 전술핵을 쓴다는 얘기인데 전술핵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이제 2, 3주 이내에 이제 전쟁을 시작한 지 거의 한 3주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세 종말점이라고 해서 이제 전투력의 한계가 이제 왔죠 그러니까 2, 3주 이내에 결국은 러시아군이 이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이전에는 한참 지난 다음에 보거든요 그 현장들을 그러니까 이제 체감도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뭐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긴장 강도가 계속 높아가는 그런 국면인데요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계속 받으니까 기존의 가스관이죠 노드스트림 1 뭐 끊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파장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노드스트림 1을 통해 가지고 독일에서 현재 서유럽하고 북유럽 쪽으로 가는 그 천연가스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끊었을 때는 아무래도 파장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발전에서 좀 문제가 되니까 전기가 이제 좀 공급이 될 때 그러면 난방도 같이 연결이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3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겨울에 비해서는 난방이라든가 이쪽에 소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장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징적으로는 유럽에 대해서 굉장한 에너지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이야기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자원이 이제 원인데요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130달러를 돌파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120달러 밑으로 조금 진정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18달러인데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도 검토하겠다 이 카드를 지금 꺼내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제유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좀 오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수요가 원유의 재고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 그만큼 몰려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별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터치를 하고 나가서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유가가 WTI 같은 경우는 120달대를 터치를 하고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또 다시 10달러 이상 빠진 130달러죠 30달러를 넘었다가 다시 또 지금 10달러 이상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유동성 즉 쉽게 얘기해 가지고 단기적인 투기 세력이 약간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전체적인 유가라든가 모든 원자재 선물들이 심각한 백오데이션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해야 될 재고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이제 관련해 가지고 각 월물별로 해가지고서는 그 가격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보시게 되면 파란 게 WTI고 위에 있는 노란 게 브랜트유거든요 지금 현재 브랜트유는 5월물이 대표 월물이고 WTI는 4월물이 대표 월물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가는 보통 6개월 정도를 보통 해가지고서는 백오데이션 여부를 파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백오데이션이 지속이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필요한 그런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는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JP무고는 185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달러 얘기도 있고 어느 언론에서는 300달러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대략 소장님은 물론 이제 정세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합니다만 지금 설정할 수 있는 고점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150달러까지는 충분히 터치는 가능한데 이게 그렇게까지 올라가기에는 수력이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펙 원래 회원국이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오펙에서 현재 전체 러시아 오펙 플러스잖아요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원래 회원국인데 여기서 지금 러시아 5일에 대한 금수 조치를 오늘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거죠 미국 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경제 제재로 인해서 사실 원유 공급이 좀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더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오펙 플러스 말고 오펙 회원국 직계에서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유가가 한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정도면 자기네들이 기회다 싶으면 분명히 더 증산을 약간 더 해야 되는데 약간이라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런 의구심을 불러주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과연 정말 생산할 여력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결국은 그럼 이 러시아를 대체할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일단 이란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란 쪽에서 원유 공급도 그렇게 돼도 그쪽에서 나올 물량이 러시아가 부족한 걸 커버하기 어렵다면서요 조금 어려워요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재를 너무 오래 받다 보니까 생산시설이 노화되어 있어서 이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금속가격 얘기도 하겠습니다 뭐 죄다 오르고 있는데요 금가격은 제가 어젯밤에 보니까 온수당 2천 달러를 한때 넘었었고요 니켈 가격이 그렇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고 하는데요 니켈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고 니켈이 오르면 2차전지 배터리 만드는 데 영향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니켈은 거의 한 62% 이상 폭등했다고 보셔야 되고 전체적인 원자재가 다 폭등을 했는데 런던 현물이죠 런던 시장에서는 현물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지금 굉장히 수요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일단 최고 상승폭인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업체가 가다가 노릴스크 니켈이라는 광산 업체가 있습니다 러시아 업체를 제재 대상에 넣으면서 니켈의 수급에 비상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릴스크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니켈도 생산을 하지만 팔라디움도 생산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팔라디움도 곧 3천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원자재 회사들이 러시아에 많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제재를 받으면서 원자재 시장에서는 수급이 꼬이면서 굉장히 이런 가격 폭등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자재에 대해서는 슈퍼 스파이크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아이비들은 대체적으로 이 원자재 부문이 앞으로 많이 뛰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ETF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주들 혹은 광산주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라는 이런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현재 봤을 때 어제 새벽에 일단 금 가격이 미국이 시장에 돌아가면서 잠시 2천 달러가 조금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충분히 오늘 내일 정도면 충분히 이건 2천 달러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연료이기 때문에 2,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에 아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 급등이 2차 전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부분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라든가 하면 NCA나 NCMA 같은 이런 배터리들 같은 경우 결국은 니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니켈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는 수급량, 공급량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단순히 니켈뿐만 아니라 지금 이 러시아 관련 주들, 이런 광산 주들은 알루미늄이라든가 혹은 망강 같은 것들도 지금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타격은 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만드는 소재, 우리는 니켈이 들어가는 거고요 소재, 소재주에도 영향이 있는데 소재주는 다만 가격 전과를 좀 시킬 수 있다 이런 시장의 분석도 있고요 배터리 팩을 만드는 데나 전기차를 만드는 데도 들어갑니까? 그 영향은 별로 없습니까? 거기에는 큰 영향은 없는데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일단 구리, 동박이나 알루미늄 박이 들어가는 게 일단 첫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러시아에서 만드는 것들 중에서 원자재들은 상당수가 지금 전기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부문에도 타격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곡물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밀, 옥수수 다 오르고 있는데 이건 곡물 가격이 오르면 나타나는 게 속에 에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전망은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크라이나가 제일 큰 문제죠 우크라이나가 원래 흑토지대가 철노점이라는 흑토지대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밀들이 전 세계 한 40개국 이상의 국가에다가 지금 식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중동아프리카, 중국도 지금 이걸 갖다 먹고 심지어는 북한도 갖다 먹고 있는데 여기에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식량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한 2주 사이에 밀값이 거의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 더욱더 식량난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비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에부터 밀, 대두, 옥수수, 그다음에 귀리 해서 제가 4개를 보통 보게 되는데 이걸로 봤을 때도 앞으로 사료 가격도 역시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에그플레이션의 우려는 앞으로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과 전망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쟁의 포화 속에 중심에 있는 유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럽의 주가들도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이 에너지를 상당 부분을 러시아 쪽에서 의존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는데 유럽의 에너지 현재 수급이라든지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유럽에는 거의 뭐 러시아 쪽에 거의 한 70% 이상 의존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무리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한 절반 이상 썼다 전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게 되질 못한 거죠 가장 큰 이슈는 일단 북해에 있는 북해 유전과 거기는 가스전 거기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가스전은 아예 폐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천연가스에 있어서는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더 심화가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천연가스가 가격이 올라가고 이쪽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면 앞으로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주는 영향은 상당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격적인 탄소 저감 정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전력 그리드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유럽 전체에 걸리는 이런 전력 그리드망도 보급을 하는데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많이 더디게 보급이 됐고 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노르드 스트림 2가 일단 독일에서 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에서 다시 원유 금수 조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나오는 노르드 스트림 1까지도 이제는 닿겠다 그러면 앞으로 에너지 난이 좀 많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유럽은 전적으로 미국이나 아니면 카타르 쪽에 있는 천연가스를 더 많이 가져다 쓰는 그런 상황에 돼야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 대한 의존도가 앞으로 더 심화가 된다는 게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전망입니다 지난번 자료 보여주신 것도 보면 유럽은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보다도 신재생에너지가 비중이 늘어나는 걸 착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다시 석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석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단기적으로 고육책인가요? 현재로서는 고육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천연가스로 해서는 터빈을 돌려서 그래도 좀 저탄소로 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그러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석탄 발전을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내세웠던 그 앞으로의 친환경 목표를 맞추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탄 가격이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두 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2008년도 이래 거의 14년 정도 만에 지금 최고치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ICE에서 나오고 있는 즉 런던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석탄 가격 석탄 선물의 현물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두 배 이상 지금 뛰어오른 걸 보실 수 있고 특히 이번 겨울에 들어오면서 2021년 1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봤을 땐 앞으로 러시아 석탄을 더 이상 뭐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이것도 지금 제재가 걸려있어가지고 가져올 수 없고 그러면 당분간은 좀 이거를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라서 유럽이 좀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죄다 오르고 있네요 원자재 가격들이요 유럽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었다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 더 속도를 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화석연료로 돌아가야 되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럽의 에너지 시장은? 사실 이거는 그동안에 좀 태만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일찍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의 전환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해낸 것이 결국은 어느 한쪽의 축이 무너지면 즉 이제 저탄소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야들이 한쪽이 좀 무너지면 결국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탄소이면서도 이렇게 발전은 양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전이 앞으로 더 가야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인 저장성하고 그 발전기간 혹은 시즌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결국 이걸 넘어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석탄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더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많은 유럽 사람들은 앞으로 더 비싼 보조금이 올라가 있는 전기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원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결국은 프랑스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을 이쪽 유럽에 있는 유럽형 원전 기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더 발전해야 되는데 현재 독일이 원전을 하려고 그러다 중단해버린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 애를 먹었죠 이번에 러시아 산타가 그걸 특히 더 키운 측면인데 앞으로는 이제 원전 개발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도 좀 이쪽으로는 어느 정도 해외 수출에 대한 것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또 어느 정도 세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잡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 세우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원자재나 에너지 관련된 투자 말고는 사실 투자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ETF나 ETN이나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투자 기회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는 늦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할 수가 없고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 모아 들어갔다면 충분히 괜찮은 부분인데 원자재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가 이런 급등 상황이 왔다는 것은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를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신규로라도 따라가는 것은 자제하실 것을 일단 권해드리겠고 그다음에 2차전지 지금 일단은 구리, 니켈, 알루미늄, 제초율 관련 종목하고 그쪽의 ETF들을 주목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2차전지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들어가는 것을 보셔야 되는지 지금 바로 들어간 것은 좋지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2, 3주 이내에 만약에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러시아가 정식으로 협상을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분명히 원자재 관련된 주라든가 아니면 이쪽 ETF는 한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좀 더 관망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진단 오늘 최근 원자재 시장 움직임과 원자재 관련된 것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SC 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